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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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럼 다섯 번째 주제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든지 노동운동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일의 헤르츠 개혁이라든지 또 프랑스의 마크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좀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거 이 사람들은 참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재생하거나 부활했다 이런 부분 좀 소개해 주세요. 결국은 지도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네.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처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슈레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개혁의 개자도 이게 외국이건 내부건 개자도 꺼내지도 못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마크롱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마크롱의 이제 강력한 그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철도 공사 개혁하는 거 종신고용제 파괴하고 근로자들 짤르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우리나라 공기업부도 제가 세먼셋이 겨우 약하진 않습니다. 프랑스 노조가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노동부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04년인가 그때쯤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프랑스는 노조가 매일 파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제가 그랬더니 거기 이제 여자 국장이 있는데 국장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신에 보도되는 거는 다 이게 공기업 노조라고 합니다. 공기업 노조. 민간기업에서는 파업을 했다가 다 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프랑스는 뭐 민간 공기업 할 거 없이 다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민간기업에서는 파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서도 이렇게 노조심이 주인이 없는 공기업에서는 센데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파업을 못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마크로는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시우네거도 가능하게 해서 구조조정도 뭐 저 뭡니까 그 푸조 세트롱인가 뭐 여기 이제 구조조정도 할 수 있게끔 깔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시우네거 가능하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하고 이제 스탠딩 토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뚝심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지금 이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성도 뭐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다 이게 다 없애버린 거의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성과 평가제 같은 그런 게 다 후퇴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그 우리 장관들도 그렇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그 뭡니까 강호병 사태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쫄아 있었습니다. 정부 자체가 그래서 무슨 중도 실형이 어떻고 무슨 정의가 어떻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다 이게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저스티스 그 뭡니까 미국의 그 학자도 그때 뭐 정부에 청와대에서 막 우리 이런 책 읽는다고 막 내놓고 그래서 막 인기를 끌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박재한 장관한테 우리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노동시장위원회를 안 하냐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박재한 장관은 사회적 분위기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의 내고도 좀 이렇게 근데 뭐 시의 내고라는 거는 사실 노동개혁이 100이라면 뭐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마크롱하고가 거의 마크롱 대통령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임기가 출발했고 거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저도 방송에서 한두 번 다뤘습니다만 거의 그 밑에랑 밑에랑의 사회주의 노선을 거의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정책에 최저임금 급등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임기 절반이 됐을 때 마크롱 성과 계획하고 문재인 대통령 성과가 엄청나게 격차가 났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갖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거가 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과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좀 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갑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거든요 나라가 가라앉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라가 그냥 가라앉고 우리 해외 사례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처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지식인들이란 사람은 생업을 또 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례를 많이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획에 성공한 나라와 시간을 놓쳐버린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은 몇 백 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1981년도에 좌파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그냥 완전히 기우는 과정 그런데 그 기우는 과정에서 또 결정적인 기여가 대개 노동조합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좌파 정권의 모든 권력의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이 담당을 하니까 네. 그 슈레도 총리가 이제 하르츠개혁 구구 아젠다 2017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이 하르츠개혁입니까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이게 다릅니다 약간 한 번 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이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그게 대충 언제 시작됐습니까 2002년에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아젠다 2010도 2002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아젠다 10은 연금개혁 쪽으로 연금개혁 실업급여 쪽 개혁 이쪽이 이제 두 가지요 이쪽은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 그런데 뭐 두 가지가 모두 다 국가를 재건하는데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이죠 연금개혁하고 둘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04년 정확히 2004년부터 2004년도에 독일노총에 그 한스 베클러라는 거 독일노총 내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한국노총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식으로 거기 가서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당신네들은 이렇게 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노동계에서 덜 결혼하질 않냐 한국 같았으면 이건 난리가 난다. 파워법으로 그랬더니 이제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독일병이 노동조합 때문에 독일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비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독일병은 노동조합 때문에 생겼다 라고 이렇게 비판이 사회적으로 쏟아지는데 자기네들이 반대할 그런 힘이 없었다.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회적 압력이 들어오더라. 대학 교수, 정치권, 언론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는 이러한 주도층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우리들이 들그러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 정부가 그동안 이제 이거 그대로 얘기입니다. 그동안 케인지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넘어왔지만 우리가 이걸 막을 힘이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하르치 개혁에 대해서도 들그러나기가 사실 만만치 않아서 한 번 성명 내고 말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걸 상당히 의식을 좀 많이 했어요. 사회적 압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든지 시대 분위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노동계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독일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왜 너희들은 왜 반대만 하고 이러느냐 라면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더 이상 반대는 호기가 어려워서 그냥 성명 한 번 내고 말았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도 시사점을 언뜻 떠오르는 것이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변과 같은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그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2014년도에 독일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연구소를 하나 낸 사람이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인재포럼이라고 11월에 열린 것이 참석하셨군요. 거기 참석을 저도 그때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다가 이게 노동계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게 기업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반대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상당히 독일식 사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노동계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리고 제 기자가 들어도 밍밍해요 한국식으로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반대만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영어로 쓰면 굉장히 쿨한 이야기네요 네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냉철한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도 이렇게 무리한 우리한테 부탁은 하지 않는데 저런 요구를 할 때는 상황이 상황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사실 사회적 압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국가 지도자에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와 함께 그러한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언론은 언론대로 쪼개져 있고 학계는 학계들으로 쪼개져 있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주례도 총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자파정부 아닙니까 3인당에 자파정부에서 그거를 했는데 주례도 총리가 헛얘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일반 대중은 조그만 이득에도 관심을 갖지만 국가 지도란 국익에 자리를 걸어야 됩니다 국익에 멋있네 그래서 결국은 3인당이 져갖고 메르켈리한테 정권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보통 시민들은 사익에 집착할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는 국익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국익에 자리를 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드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사람하고 좀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당연히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달러나 화성 가는 거 빼고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국가를 통합하고 맞습니다 지금 세대하고 다음 세대에 좀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보통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처신하는 게 지금 독일 총리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네 사회통합에도 관심을 갖고 국익에도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진영 논리로다 모든 걸 이렇게 싸울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간에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당신이 양보를 해야 되고 당신이 헌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심을 보고 아 저게 진심이 아니고 저게 사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